오빠, 오른쪽, 오른쪽. 우회져, 우회져, 우회져. 야, 내비를 잘 봐야겠어. 우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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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져. 확실해? 확실, 확실, 확실해. 아우, 지하 씨. 뭐야? 줘봐. 이거 내리니까. 뭐야? 1월부터 12월까지가 영어로 했어. 알았어, 줘봐. 1월부터 12월까지가 영어로 했어. 알았어, 줘봐. 내비를 봐야겠어. 야, 공부한 거야. 아니야. 야, 공부한 거야. 이건 찜이야, 이건 진짜야. 아, 그냥 해놓은 거야. 잘했다. 노맨볼, 뒷셈볼을. 나도 솔직히 노맨볼, 뒷셈볼은. 나도 솔직히 노맨볼, 뒷셈볼은 좀 헷갈리긴 했거든. 아니, 진짜. 나 쑥스러워할게 안 와. 야, 이거는 배우는 건데. 오빠, 저 앞에서 오른쪽. 배우면. 배우면 눈치 없어, 그럼. 여기야? 우와, 누나 진짜 멋있다. 아, 조용히 해. 자, 이쪽이야. 하다가. 잠깐만. 왼쪽이야, 왼쪽. 누나, 사월은? 야, 지금 우리 컨셉이 잘하는 컨셉이잖아, 지금. 한 방에서 온 거 같잖아. 어쩌다 봐. 내가 일할게. 니가 뚜알기. 내가 그러면 뚜알기 딸기. 오케이, 가시죠.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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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실 때까지 하실 수 있나요? 1이 딸기. 이게 좋지? 3이면.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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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지효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박자를 부르는 것 같아. 그렇지? 머리는 촉촉한데. 딸기. 뚜알기. 뚜알기. 그래서. 이해해줘. 딸기. 아니요. 딸기. 뚜알기. 우리 그냥 포기해도 돼? 잠깐만. 머리는 거 아닌데. 일단 한번 해봐. 해보자, 해보자.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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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딸기. 뚜알기. 오케이. 딸기 뚜알기 해봐. 딸기. 뚜알기. 뚜. 여기서 뚜가 나와야 돼. 딸기. 뚜알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면 되니까.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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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박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좀 어려워. 딸기. 뚜알기. 뚜알기.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어. 나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서 갈게요. 다시. 여기 있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송주 씨가 여기 앉고. 하시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시작하러 갈게요. 딸기. 딸기 뚜알기. 시시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음박. 딸기 뚜알기. 음박. 이 이자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이 이자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좀 전까지 잘했잖아. 잠깐만. 내가 여기 앉을게. 내가 여기 앉을게. 그래 다시 한번 해봐봐. 오 씨 이거 아닌데. 잠깐만 딸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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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되지. 나 왜 되지. 뚜알기. 꼭 해야 돼. 꼭 알아야 돼. 이 박자 맞아? 딸기. 뚜알기.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완벽히 알았어. 말도 안 되는 뚜알기 게임에서 이렇게 따라잡힐 수 없어. 뚜알기. 뚜알기. 오케이. 가자.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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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바로 해봐야 돼. 딸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바로 받아서 이거 칠 때 뚜알기 뚜알기. 야 아니 모르면 알려줘야지 잠깐만. 몇 번 알려줘. 몇 번을. 야 너도 못했잖아. 딸기. 딸기 뚜알기라고. 딸기 뚜알기. 오케이 가자. 뚜알기 뚜알기. 시작.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시작. 딸기.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뚜알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딸기 딸기 딸기. 뚜알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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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알기. 아니. 딸기 뚜알기. 자 그러면 이강수 씨가 딸기부터 시작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시 시 시. 쪼팔이지. 쪼팔이지. 나갔다 들어올래? 처음 한 것처럼. 새로 우리 처음 온 것처럼. 너무 창피해. 이걸 하면 안 뺏거든요. 지워줘. 아니. 둘이 왜 그러지? 지금까지 딸기 게임에서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창피해. 야 우리가 첫 번째래.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다. 커피 향 진짜 좋다. 내가 여기 앉아야지. 나 여기 앉아야 돼.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바로. 오케이. 무름도 사실 듣지 못한 상태인데. 가보래. 가보래. 우리 예능이야. 우리 오늘 흐름이 좋잖아. 10년차다 이제. 가본다. 나 무슨 게임인지 몰라. 딸기가 좋아 혹시 이거 아니야? 뚜알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가 왠지 느낌이 어감이 좋으니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야 너만 늦게 온 걸로 에반적으로 있을게. 털렛 물거리다. 뭐야 뭐야? 우와. 따뜻함 없어? 여기 되게 따뜻함이 좋다. 줄에 보이는 거 보니까 뭐 깔끔한 거네.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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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다 왔는데. 여기 뭐야? 뭐야. 우리. 우리가 첫 번째래.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뚜알기. 나요? 여기 맞잖아 오른쪽이잖아. 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걸 까먹은 거 너무. 무슨 일 아니야? 여기 좀 깔끔한 건가 보다 여기. 그러네. 천천히. 천천히 하자. 지금 너무 우리가 의욕이 아파서. 이거 혹시 조금 우리 천천히 할 테니까 방송에 좀 빨리 돌려주세요.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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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gre hogy olvéesו. 우리 오늘 미쳤나 봐. 아니 무슨 게임인지 듣지EM ano produced? 미쳤다? 미쳤다? 미친 게임이 맞아? 감동이에요 진짜.